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31일 청양의 한 공원 인근 하천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모녀가 종교의식을 치르다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양경찰서 관계자는 모녀가 사고 당일 새벽 하천 물속에 들어가 종교의식을 치르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영하의 날씨에 물에 몸을 담근 상태에서 저체온증으로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확보한 CCTV를 통해 모녀가 이전에도 수차례 비슷한 시간에 같은 행동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진 모녀는 1월 31일 청양읍 지천생태공원 주변 하천에서 주변을 산책하던 주민에 의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나체 상태였으며 시신에는 타살로 추정할 만한 상처나 저항 흔적이 없었고 유서 등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